5월을 강타할 범죄 액션 영화가 왔습니다. 악인전의 새 주연 배우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5월에 개봉한 악인전, 악인전에서 중무 최대 조직의 보스 장동수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조직의 보스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친 개라 불리는 강력한 강력반 형사 정태석입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악인전에서 K 역할을 맡은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영화 범죄도시에서 진성규와 함께 장체대 부하 양태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분. 그때도 마동석한테 쫓기는 신세였는데요. 이번 영화 악인전에서도 마동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데요. 어떻게 이번에도 호흡이 잘 맞던가요? 그럼요. 워낙 잘하고 범죄도시 때도 너무너무 잘해서 그때부터 이미 킹덤의 김성훈 감독이 저랑 친구인데 김성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친구 마스크도 좋고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성훈 감독도 굉장히 좋아해서 또 킹덤에서 좋은 역할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 범죄도시 때는 마동석 선배님이 형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조폭 보스예요.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 무섭고. 범죄도시 때는 제가 맡았던 역할이 별로 생각이 없어서 형사 중에 등치가 크신 분으로만 예를 들어서 인지하는 역할이었고.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났죠. 김무열 씨는 이 두 분과 처음 작품을 하시는 거죠? 사실 동석 선배님이랑은 10여 년 전에 같이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이제 같은 경찰이죠. 전경으로 수련을 했었고. 형님은 그때 좀비. 좀비. 좀비요? 안 어울려요? 고등학생 좀비였습니다. 고등학생 좀비요? 아니 이 밤 내지 이 시간에 학생들이 집에는 안 들어가고 멋들 하고 있는 거야. 때는 2012년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 불량 고등학생이었던 마동석.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나중에는 좀비로 변신. 전경 김무열과 만났던 깜짝 과거가 있었네요. 한편 김원석 씨. 우리 김무열 씨. 제가 뭐 지난 제작 보고에도 살짝 봤지만. 15kg을 증명하셨다고. 네. 마동석에 밀리지 않기 위해 하루 8끼를 먹으며 무려 15kg 증명. 벌컵 제대로 한 상담자 김무열. 부상도 되게 많았었고. 동서 형님이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세요. 아 도움 많이 주셨겠어요. 병원. 병원. 부위별로 이게 어딜 찾아가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진료 과목까지 알고 계세요. 저는 어깨에 부러지고 척추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무릎이 연걸었고. 어떻게 걸어다니세요? 형이 많이 아파요. 그러게. 이렇게 감기 걸려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크 들으면 알겠지만 손에서 소리도 계속 나고요. 주로 배우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부위는 말이야. 저기 어느 쪽에 가면 뭐가 있고. 거의 돌아다니는 병원 매니저네요. 매니지먼트. 맞아요.